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지율이? 에이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대통령인데 그쪽은 그만하자니까 아니 지지율이 20%로 떨어졌어요 완전히 응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전혀 nothing 없어 지금 영화 하신 거예요? 없어 고학력자시네요 아니 요즘에 그 천공도 천공? 그 양반이 뭔 행사를 안 하나 봐 아 그거 그 다음 편에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왜냐하면은 이번에 기도를 잠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니까 아 더 떨어진다고요? 지지율이? 응 아마 최악일 거야 대한민국 역사상 나는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물론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몰하는 배는 같이 있으면 안 돼 응 얼렁얼렁 어차피 그 배는 가라앉아 양심도 중요하고 정치관도 뭐 그런 것도 다 있겠지만 응 국민의힘에도 좀 계속 고집한다고 해서 침몰하는 배가 가라앉는 게 멈추진 않아요 나는 얼렁얼렁 노선들을 갈아타야 된다고 봐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고 가라앉는 배 그건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 같은데 아무튼 윤 대통령님이 오래 못 갈 거예요 그냥 다